Week 4, Day 1, No. 2 The standard outdated appearance of diplomacy in Hollywood refers to wading into treacherous waters to satisfy US foreign policy and soothe tension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reaties and agreements. 이 문장에서는 헐리우드라는 게 되게 키워드인데 이 헐리우드라는 걸 빼고 나면 사실 이 문장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헐리우드 영화라는 것은 미국 영화잖아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이고 우위에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란 뜻이야 일반적으로 구닥다리, 지금은 한글에 예를 들어서 구닥다리 구시대적인 외교의 모습이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보여지나 그럼 우리 한번 참고해 봅시다 자, treacherous waters라는 건 뭐냐면 한치 앞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을 treacherous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wade through treacherous waters라는 말을 통찰 한번 해석해 보면 굉장히 뭐가 밟힐지 모르는 그런 물 사이를 이렇게 해적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약간 목이랑 가슴 사이 정도까지 시꺼먼 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물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밑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를 지금 밟으면 이 앞이 낭떠러지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 앞에서 뭔가 괴물체가 나올지 전혀 모를 만큼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treacherous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를 지금 해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 미국과 맞설린 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? 왜? 어떻게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만족시켜야 돼 상대방이 소련, 소비시대학건 간에 프랑스건, 영국이건, 아프리카건, 아시아건 간에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이는 이 외교라는 것에 대한 모습은 참 기본적으로 좀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대개 미국 쪽의 그런 외교 정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해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든 조약을 해야 되고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약과 협정을 협의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긴박감 혹은 긴장이 있단 말이야 그 긴장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서 아주 올마이트한 파워가 있는 그런 미국과 아주 성공적인 트리니나 조약이나 혹은 협정을 맺고 이 상황을 잘 끝내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그런 긴장감, 어떤 위험 그런 것이 이 영화에서 되게 구닥다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외교라는 것에 대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미국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미국과 트리니 어그리멘트를 협상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감을 감소시켜야 되는지 왜 그렇게 영화에서는 외교가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책망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면 조금 해석하기 쉬울 것 같아 여러분들과 알교체의 엔퍼입니다 지금ville 1.5RE Lex showed me 오늘 암퍼 gymlassении 이런iek 주한 리허 answer 얘들 saying 저희 그때 현 Ebola Electronic protesting 그 괴 structures 말씀하시는profits